청주 상당교회가 2021년 신년특별세미나 성경의 마스터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. 성경의 마스터 나의 사랑하는 책 프로젝트는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핵심 300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으로 2주 동안 강의를 진행합니다. 또 참석한 성도들은 각자의 성경책에 직접 표시하고 필기하며 자신만의 성경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. 성경의 마스터 나의 사랑하는 책 프로젝트를 통해서 평생 간직하고 싶은 나만의 성경책을 잘 만드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핵심 3개 구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족이 다 함께 외우는 암송 패밀리 이벤트를 진행해 참석한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.